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발! 재밌어요? 부려먹으니까? 설명하세요. 요즘 설레긴 하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잘 오고 오겠대? 오고 계시대. 한 시간 반 정도 걸리시나 봐 그분도. 언니 우리 내기하자. 오른발로 짚으면 언니가 다 사는 거. 왼발로 올라오면 내가 다 사는 거. 물이랑 간식이랑 뭐 이런 거 다. 그래. 알겠지? 나야! 나이 물어봐도 돼요? 네. 26시. 진짜? 네. 26시네. 앞자리가 달라. 하늘님은 아니잖아. 썩내고 그래요. 내가 만약 이렇게. 내가 이걸 계속 보고 가진 않거든요? 혹시 내가 이상한 데 찍고 있으면 얘기해줘. 아 이렇게 좀. 언니 제대로 찍어요. 이렇게. 앵글 좀. 직업이나 이런 거 다 물어봐도 돼? 아 네 상관없어요 진짜. 아 진짜? 네네. 완전 그래. 아 편의점이다. 아 여기. 뭐 먹고 물어보자. 그래. 일단 배부터 채우고. 컷. 안녕하세요. 먹고 싶은 거 골라요. 아 네. 여기가 부자존인 거 아세요? 편의점에서? 여기가 부자존이거든요. 몰라요 몰라. 부자존에서 고르세요. 아니에요. 일단 물 하나씩 샀까? 네.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깎아도 골라.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평상시에 먹는 게 줄어봐요. 평상시에 먹는 거요? 제가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요?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 있어서. 요새 단백질 이런 거를 좀. 근데 오늘 먹겠다고? 치팅 데이? 어 나는 맨날 치팅인데. 그럼 계란을 먹을까요? 이거. 먹고. 잘 먹겠습니다. 자 자 자. 이 앞에서 먹을 거? 네. 가자. 안녕히 계세요. 언니 어디에 앉으실래요? 전 서 있을게요. 아니에요. 저는 저렇게. 아니야. 건방 앉으신 거예요. 빵이에요. 순수하구만. 순수해. 늙었어? 늙었지. 아 이렇게 나이 얘기만 하면 짜증나. 이거 병이지? 아니요. 이게 병이야. 민망해서. 눈치를 보게 돼요. 20대가. 왜? 언니가 썩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왜 애를 눈치를 주고 그래. 아니야. 눈치 보는 걸로 해. 그냥. 그렇게 몰아가자고. 진짜 유튜브 보는 거 같아요. 진짜? 우리 유튜브에서 일해요? 아니 유튜브는 근데 들러 가는 거잖아. 서로 티키타카 하시잖아요. 같이 먹방 하실 때도. 약간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 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방국 때는 아프리카 TV 때는 생방을 챙겨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캐나다 가신 후부터. 아. 오래됐네. 최소 4년 이상이네. 아 그랬구나. 16년 때? 그쵸. 16년 때 가셨나? 17년 때. 2016년 1월에. 가서 이제 방송을 10월부터인가? 11월부터 했어. 가자 이제. 올라가자. 제가 마이크 들까요? 아 들어주시게요? 네. 얼마 하나 왔죠? 이제 입고도 안 갔어.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제 여기 와야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2시간 반이라고 하셨나? 코스가? 우리가 2시간 반을 다 돌 것 같진 않고. 일단 가봅시다. 이녀 입고에서 좀 깔짝거리다가. 아니 지금 안 되겠네. 같이 못다니 있어. 입고에서 깔짝거리다니. 여기잖아. 어. 이렇게 쭉 가서. 이리로 오든지. 이렇게 오든지. 이렇게 오든지. 체력에 따라서. 체력에 따라서. 아니면 한 바퀴 닫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2시간 반이래요. 저 빨간색이 2시간 반이에요? 네. 이 빨간색이 2시간 반이거든요. 어. 가이드 같아. 이렇게 다. 여기서 꺾어도 될 것 같아. 주변 맛집은 어딘가요? 여기. 여기 주변 맛집 없어. 가이드가. 가이드가 맛집을 모른다. 저기 죄송한데 가이드는 본인이에요. 오늘. 내가. 아 맞다. 가이드 해지기로 신청했죠. 그냥 앞에 그냥 깔짝거리면 돼요. 깔짝. 인터뷰 좀 해주세요. 어 있네. 야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어 그러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는 수유역에서 왔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33입니다. 혹시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는 먹는 거. 후식 거의 전문이시잖아요. 거의 단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쵸. 후식 먹으려고 본심 먹지. 네 그쵸. 제 취향이 맞는 거죠. 맞는 유튜버를 찾은 거죠.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 땜에 딱 구독받고. 그치. 그러면 내가 캐나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겠네. 캐나다에서 그쵸. 막 캐나다 가셨는데 왜 영어가 안 느시냐고. 막 그런 느낌으로. 아. 막 간간이 보이긴 했거든요. 그쵸. 그쵸. 영화 안 늘게 내가 했어. 내 탓이야. 그래서 지가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아 영계국어예요? 어 영계국어예요? 어 영계국어예요? 물건이 돌려서 까는데? 나 인터뷰 못하겠어요. 어 그니까. 바꿔주세요. 어. 영숙씨 나랑 바꿔. 아 뽑혔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아 뽑혔을 때요? 어. 저 진짜. 그때. 머리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아 진짜? 미용실에서 앞머리 커트하고. 이제 막 옆머리 커트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올라온 거예요. DM이. 그래서 막. 진짜 너무 내적 소리 질렀잖아요. 막 머리 해주시는데 소리 질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지. 아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행운권이나 이런 거에서. 당첨되거나 한 적 있어요? 아니요. 저 진짜 하나도 없어요. 나도 한 번도 없어. 진짜 안 돼. 근데 드디어 됐네요 한 번. 네 진짜. 와. 저는 솔직히 진짜. 과장하면. 로또 2등 된 것보다 좋아요. 1등은 아니고. 1등은 아니고. 2등 된 것보다. 1등은 아니고. 그래서 1등은 아니고. 1등이 더 좋겠죠. 상 없으니까 호흡 좀 할게. 어 저기 저기 떨어져서 하세요. 사회적 거리죠. 마스크 안 낀 사람이에요. 마스크 안 낀 사람이에요. 마스크 안 낀. 해명하세요 왜 마스크 안 끼고 오세요. 해명하세요. 물놀이 하고 싶어. 나도 물놀이 하고 싶어. 동해바다. 삼척 이런데. 가서. 나는. 근데 바다 아니어도. 펜션 이런데 가가지고. 공이 꼬어 먹고. 아 맞아요. 가자. 어 가요. 가자. 그래 좋아요. 껴주세요. 아 진짜? 네 전 깍두기로. 아 진짜 부르면 오는 거야? 네 저 심부름꾼으로. 아 그 정도로? 네네. 어 여기 뭐지? 아 여기 그 질러 가는 길인가 보다. 여기가 그 계단 아니에요? 어 야 그러네. 여기 계속 내려가면 그때 그 도서관 있잖아. 거기 나오는데야. 팔각정이 나오네. 그럼 여기로 올라갈까요?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가자. 그래 여기로 가자. 여기가 사람들 별로 없고 차이 날 것 같아. 아 그러네. 우리 여기 조금 앉았다가 땀 식히고 갈까? 야 너무 야인 거 아니네. 아 야였다고요? 너무 한 덩치씩 하는데 우리 야기. 그니까 우리 지금 한 덩치들이. 제가 하필 또 가운데 있어가지고. 딸 같은데 딸? 타투 있어요? 아니요 타투 없어요. 아 타투 없어요? 근데 제가 또 그런 게 타투이스트가 꿈이었어요. 아 진짜? 아 그린그린이니까 이거 해도 되겠다 배우. 제가 타투이스트 하면요. 두 분 무료로 해드릴게요. 지금 영상에 보고 오죠. 아 진짜? 어디다 할까? 엉덩이 반대쪽. 엉덩이에다가 어디든지. 엉덩이 좀 씻고 오셨어요. 씻고 왔는데. 와 씨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엉덩이 씻고 오셨어요. 원래 타투이스트를 닦아주지 않아? 처음에? 원래 처음에 한번 이렇게 쓱 그저거 하잖아. 소독하고. 아 땀나는 거 봐. 진짜 더워요. 덥다. 우리 움직이자. 여기 되게 더운 거 같아. 가자 그러면. 슬슬 가자. 많이 아파? 영숙이 발가락 아프대요. 발가락 아파. 나 못 걷겠어. 다 보여줘. 우리 두고 가자. 다 보여줘. 아프시대요? 응. 가희가 지금 진짜로 아프고 가. 어 아니야 제가 할게요. 왜 그러세요? 원래 저한테 시키셨잖아요. 카메라 켜져있죠? 여러분 원래 이거 저한테 다 시켰다고요. 아니 이 사람 못 싸운 사람이야. 이거 살려요. 이거 컷도 하지 마요. 알았어. 저한테 있어요 이거. 방금 끄자마자 저한테 줬어요. 와 나 진짜. 한번. 와 나 진짜 이 친구 재밌는 친구네. 아주 그냥. 집에 갖고 갈 거야 이거. 집에 갖고 갈 거야. 그치. 여기 달고 달고. 너 뭐 아니? 왼쪽일. 너는 발가락 때문에 내가 붙어온. 보여? 네. 아 햇빛 때문에 난 잘 안 보인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네. 타워가 보입니다. 400m? 남았다는데요. 거의 다 왔어. 우리 시간이 지금 1시간 걸렸나요? 2시간 20분이요. 아 진짜요? 네. 지금 2시간 10분이요. 오 오래 걸렸네. 아 다 왔어. 다 왔쇼. 예. 예. 다 왔어요. 오. 땅 시원해. 여기서 좀 신고 가자. 거기 한쪽에 가있어. 한 칸씩 맡아요? 응. 한 칸씩 맡아요. 아 여기네. 어. 근데 여기 건물 벗어나고 싶지 않다. 너무 시원해서? 어. 너무 좋죠? 네. 지금 두 분은 화장실을 가셔가지고 저 혼자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느낌은 우리 구독자분이 우리보다 업텐션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생각도 굉장히 이쁜 친구 같고. 오늘 좀 신고 오셨어요. 배 안고파? 난 배 1도 안고파. 왜? 나 배울 거 미칠 거 같아 이제. 그러면 여기서 골라. 웃어 먹자. 이제 정신이 들어와. 아까 우리 거기 가자. 어디? 1층에. 부엉이요? 네. 거기 갈까요? 거기가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언니가 가자니까 가자. 왕언니가 가자니까 갑시다. 오. 얘도 가자네. 가자. 가까워. 유연님 배고픔 예민하니까 우리 건들면 안 돼요. 내려갈 때 싸울지도 몰라. 걷고 걷지 말고. 아니 근데 거기 되게 여러 가지 있고.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스타도 있고 피자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언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돈가스도 있고. 우리 왕언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언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배고파 미치겠어. 밥 먹고 약 먹어야 해요. 아 그래요? 크림 파스타랑. 피자는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여기 피자 할 수 있어? 네 여기 고르곤졸라 피자. 음식 나올 때까지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엄청 거창한 건 아니고요. 거창할 거 같은데? 뭐야? 네. 보여 드리고. 뭐야? 딱 그림 보자마자 아실 거예요. 뭐야? 이거 봐. 우와. 이거 봐요. 펜하트 펜하트. 우와 되게 신기하다. 너무 고맙다. 이거 되게 신기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제 위주 아닌데. 오늘 본인이 주인공이야. 허니 베이컨 라이스. 이게 함박 스테이크. 파스타. 파스타. 밥. 밥. 예전에 캐나다에서 드시던 그 휘핑크림은 한국에서 안 팔아요. 그거 진짜 부하고 싶었는데 진짜로. 나도 그거 보면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 어떻게 휘핑크림은 그렇게 재질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 느낌이. 뭔가 그게. 근데 그거 진짜 느낌이 어때? 화면 보는 그대로야? 응. 완전 찹찹. 뭐라고요? 아이스크림 먹는 거 같은데 조금 더 느끼한 맛이에요. 달아요? 아이스크림보단 덜 달아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지? 많이 먹어. 오늘 채팅데이라서 먹는 거죠? 네. 전 분야가 달라요. 이런 밥은 잘 못 먹는데. 빵이나 과자 이런 건 무한대로 들어가요. 그런 느낌 알죠? 이제 한번 벗기자. 내려가서. 특별히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뭐 캐썸이라든지. 투썸은 케이크 맛있지. 맞아. 투썸은 아이스박스. 응. 아 그 아이스박스. 한 번도 안 먹었어. 아 진짜? 진짜 맛있는데. 가방과 마이크 셔틀. 이제는 제가 다 들고 갑니다. 이제 소화를 시킵시다. 내려가면서 집 안 보고 갑시다. 내려가서 다시 만나요. 배터리가 없으니까. 내려가서 다시 만나요. 안녕. 뿅. 이게 뭐야? 아이스박스 케이크. 티라미슈. 벨지안 가나. 케이크. 가나 슈 케이크. 뭐부터 먹을까? 일단 이거. 이거부터? 우와 안에 뭐가 또 있네. 크림이랑 막.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그렇게 먹었구나. 진짜 맛있죠? 와 진짜 먹방 유튜버들이 이거를 무슨. 이렇게 박스로 먹더만. 응. 숟가락으로 퍼 먹고. 나도 그렇게 먹고 싶네. 근데 이거는 아이스박스는 차갑게 먹는 게 훨씬 맛있겠다. 아 맞아요. 완전 차갑게. 그죠?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오늘 와서 어땠어요? 제가 진짜 너무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아 진짜?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저도 처음에 많이 긴장했거든요. 어제도 막 잠 못 잤다고. 근데 전혀 잘못된 사람 같지가 않아.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고. 아침까지 딱. 지하철 올 때까지만 해도 진짜 긴장이 많이 됐는데. 근데 딱 얘기를 나눠보고. 어 딱 이제. 유튜브에 본 거와 똑같아가지고. 그런 약간 친근한 거하고. 너무 똑같지? 좀 다를 좀. 다르면 좋겠는데. 좀 너무 똑같아서. 재미가 없어. 너무 똑같아 진짜. 아니. 좀 색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 앞에서. 전혀. 그런 게 없어. 어색함도 없고. 아 그래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아. 계약을 좀 체결해. 아니 어디서 여기 막 찍다본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유튜브 하는 줄 알았지. 뭐 그니까 되게 자연스러워. 유튜번데 내가 몰라면서. 그냥 잘해. 아무튼. 저는 너무 행복했다. 행복했어. 저희가 몇 시에 만났죠? 12시에 만났는데. 지금 벌써 9시에. 솔직히 있으면 진짜 1박 2일 동안 계속 얘기할 수 있었는데. 아 진짜? 그 정도요? 그 정돈데. 즐거웠다니 다행이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보이게 되면. 뭐. 집에는 보내줘야 하니까. 너무 아쉽다. 보내줄게요 마이크. 잘가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짐꾼이든 모든 마이크. 들어 드릴 테니까. 알았어 덩치 키우고 와요. 내가 그래야지. 짐을 주든가 말든가. 빠이빠이. 아 찍기 싫다. 찍기 싫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조심히 가요. 울지 말고 가면.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뭐야. 왜 안 가. 아 저기 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녕. 안녕. 야 저럴 줄 알았어. 우리도 가자. 가자. 나는 언니 데려다 주고. 나 데려다 주는 거야? 어. 나는 또 데려다 주자. 언니도 구독자니까. 데려다 주고. 아 그런 거야? 오늘 진짜 즐겁지 않았어? 오늘 좀 뜻깊은 것 같아. 말도 잘하고. 아주 그냥 하나도 어색함이 없었던 것 같아. 어쨌든 오늘 너무 즐거웠고. 와줘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 엄마 춤 안 춰? 춤? 어. 언니 혼자 춰. 아 싫어. 여기는 아니 이따가 진짜. 카메라로 춤이라기보다는. 약간 호들갑. 율동. 아. 어. 나 너무 숨차 하는 거 아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찍는 거야? 네 하나 둘 셋